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 잠시만요 성형수들이 실패할 것 같아 동양인 피부가 너무 어두워 누가 있나? 이래놓고도 있을 수 있어 벅인지 어쩐지 가끔 뭐랄까 안보여? 어 안보었는데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양심적은 세자로나 나오네 내가 벡터를 믿어도 될까? 조루? 응 뭐 촉하네요 조루가 아니라 토끼야 토끼 토끼 영상 봤냐 혹시? 진짜로 얼마나 빠른지 정말 빠른 1초다 1초 진짜 1초 걸리더라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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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보면 그게 나는 안좋더라구 뭐가 더 안좋은건데 뭐것도 안좋은건데 아니 그 백 왜 가방이 없어 왜 가방이 없어 나왔따 2레벨 감사 엠포다 엠포다 엠심중이거든 아 엠심중이네 너 이거 총알을 왜 안먹어 너 먹으라고 아니야 엠심중이 안먹어 싫어 총알 총알? 총알을 왜 나 먹으러 내가 먹어놓을게 이따 줄게 아 그래도 아까 전판에 전투 많이 해가지고 뭔가 소화가 됐어 근데 여기는 왜 총알이 없지 총알이 없지 엠심중 그거는 먹고가서 그렇지 우리가 내가 먹고가서 거기? 여기? 응 내가 지금 5탄 총이 없는데 5탄이 60발 있거든 그럼 오 좀 이쁘게 그 참고 전투자 지금 오 오 오 오 질러간다 나는 AK로 가야되겠다 공간이 왜 부족하지 부족할 수 있겠구나 1레벨 가방이 보니 볼 수 있어 조심해라 더 들어온다 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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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동양이는 피부가 되게 칙칙해 까만색 머리를 했어야 되는데 망했네 근데 3000원 랜덤박스 사는게 한 종류밖에 없지 지금 나오는게 두가지지 열쇠를 까는거 있냐 그거는 옛날에 나왔던거가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는거야 지금 살 수 있는건 하나밖에 없지 돈 주고 사야되 차 소리가 나왔네 차 소리가 나왔네 차 소리가 나왔네 잠깐 나 차에 터져 죽었어 나 차에 터져 죽었어 오마이갓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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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내 생각에 나 빠른 부끄럽지 소프야 너 나 살려줘야 돼 오케이 그쪽으로 최대한 기술 아 나 차에 쳐가지고 차 뒤집어지는 통에 아 나 스트레스야 뭐 스트레스야 살았잖아 산멸 아니 그래도 차는 저 망했다 진짜 이미 땡큐 살았으니 다행인가 하느님께 감사 아멘 부두교는 물러가라 부두교는 물러가라 아 철폭부지 아 나 붕대질하고 붕대질해도 이게 피가 더 안차겠는데 부장줄게 아냐아냐 거진 다 채웠어 붕대 하나정도 나오겠지 뭐 홈 으아 거 보다 원이 좋아서 애들이 올 건데 죽이면 되지 맞이하면 되지 말이야 쉽게 형이 왜 털린 것처럼 템이 없냐 턴거 아냐 흐민이가 아니야 거기 털었어 아 이거 털었어? 아 그래?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미안했다 그래야 되냐? 어 알았어 미안해 소크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되게 혼돈이 와서 헷갈리는 거지 내가 욕을 해야 되나? 욕을 빌어야 되나? 왜 그래? 어이없어 턴델 들어가서 안 틀었다고 욕였다고?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누군가 생각하고 안 떨렸다는 거야 아니 저기 뭐야 탄창이라 아 나 아꼈어 나 죽었다 왜? 왜? 버그에 걸렸냐? 수리탄으로 너를 해치어줄까? 어 나왔다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죽이고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그런거부터 있지 그레이브 야들리라 난 교회를 가야지 할레를 유앤피먹을 사람 아니야 필요없어 전술괴물위판이 있으면 좀 나 팩터거동위판 나 유앤피를 아니 나 엠심룡 먹자 다 버리고 유앤피를 이제 적을 만날 수가 있어 우리가 드디어 3레벨 가방 반갑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해 네퍼누 새로 그레이 여러분 추카 추카 추카네 그럴만한 총이 없다 추카 추카 그럴만한 총이 없어 누구야 어 깜짝이야 그래요 구독자 아 그래베야들아 너 nhiều 거지다 거짓 오 딱딱 소리 났는데 애니 방향 아 나 성형수술 망해서 망했네 가짜 혐의나 없다 다 털었어 벌써? 응 나 털링이 뭘 털링 다 확인했냐고 여기 응 비석만 싹 따보고 왔는데 사쭈 못한 거 이렇게 흥시가 털럭겠지 응 그 위에 큰 거는 내가 털었는데 머금괴물이 없던데 야 전술괴물이 없던데? 있어 어 땡큐 가야되겠다 형님 선생님한테 얘네 내가 가고 있어 배율 없냐 배율 어디 배율 나 있기만 탈배 있다니까 야 레드다시나 뭐 이런거 남는거 없어? 레드다시는 없어 레드다시는 없어 응 배려 레드다시 없어 나는 형 쓸거잖아 8대 안 쓴다니까 어 나 나 나 땡큐 야 우리 가운데로 계속 증거 진격하거든요 아 그럼 쌓여서 죽겠지 뭐 쌈싸먹혀가지고 죽는거지 뭐 근데 뭐 배율은 뭐 없니? 레드다시나 혐의나 나 레드다시나 죽게 나 레드다시나 있어 죽게 잠깐만 어디 뭐 파밍할 데가 있나? 다들 흩어졌네 좌우로 쫙 찢어졌네 멋지게 난 가고 있어 난 에릭쪽으로 자꾸 어디갈라 그래 에릭 따라가야지 아 여기서 지를 쳐도 모자를 파보게 다 찢어져가지고 그놈의 물력들 어떻게 하면 좋아 물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탄이 40발밖에 없어 지금 뭐가 5탄 필요해?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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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줄게 나 지금 안쓰는 5탄 여기서 60발 있어 나 지금 파밍이 없어 지금 거의 구상나마 나 탄이 많아 난 드링크도 하나 없다 야 나 아니야 나 아 형 아니야? 나야 나 어 나는 이거 줘 일로 2배가 있으면 좋네 나는 저격은 포기해서 본판에 나는 저격은 포기해서 본판에 나는 저격은 포기해서 본판에 일단 상기위 쪽으로 모이자 상기위 쪽으로 응 응 여기 유앤피 있다 내가 먹었거든 유앤피 있어 좋겠다 전철우라서 내가 유앤피나 야 나 드링크 하나만 누가 좀 좋아 야 에릭 일로와봐 드링크 하나 줄게 내가 응 60발 60발 챙겨 어 진통장 하나 줄게 메디게어 메디게어 나는 구상도 없어 여기는 8배나 고배요리를 되게 많이 필요해 아 여기 흥시가 털었구나 고대 털었지 아 아 갈 데가 없네 이제 응 갈 데가 없어 갇혔어 우리 지금 검은 조지가 가쳤어 여기로 갈까 여기 가도 있어 있어 있겠지 있겠지 당연히 근데 가야지 뭐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보던가 사람 파밍 하자 그냥 뭐 하나 오지 않겠네 그냥 느긋하게 느긋하게 아이코스나 모탄 몇개 있어 몬탄 맞추 5탄 5탄 100 얼마나 있냐고 100 100 레드다트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오케 오 막 줘 오케 야 7탄 7탄 필요한 사람 나 어? 어디갔어 7탄 아 7탄 버렸다 미안 아이씨 내가 좋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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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오면은 제때 같이 나가라 연락했어요 아이씨 아이씨 차소리 아니야? 아니야 비행기야 딸같이 나가서 차를 우리는 사람 파밍 안하면 지금 그지야 차소리 아니야? 아이씨 좀 와라 좀 찾음 똥간에 있는거 같은데 나는 똥간에 있는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차소리 아이씨 아이씨 이번꺼 줄어들면은 이제 원사단이 날아갈거같네 원사단이 나도 나갈지 에린 몇시까지 할까냐? 나 나도 한시까지 흠이랑 같이 나가야 될거같아 오케이 그러면 요게 막판이네 나 툰레이더나 해야지 와 그러기에는 너무 템이 그지긴 에이 이럴때 잘하네 어 차가 차가 멋지게 자 베스트 시나리오 황동공글린 4명이 이쪽으로 진입하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2명을 쫓고 2명은 이제 개피가 돼서 딱 있는거야 그거를 소프가 다 따는거지 따다닥 소프가 그러고 이제 우리는 파티 신나게 그냥 아 나 엠심력이라 지금 내가 괜찮 상관없어 개피 될거거든 차지집어져 저기가 없어 와 진짜 그런일이 일어나면 소름 돋겠다 무섭겠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애들이 오지 않을만한데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치 그것도 그것도 그래 이 그지같은 데를 누가 와가지고 파밍하고 방어하기도 안좋고 응 허를 찔리는거야 항상 허를 찔리는게 그래 어제 1등할때도 에릭 죽은거 봐봐 상상도 못 소름돋았다 무서웠다 응 응 쟤 누가 화염병으로 자살했네 박근혜를 사랑의 철하로 개발한다고 자원의 철하로 자원이 어디를 맞게 될 것인가 반대는 아니겠지? 그 언덕에 차가 올라가고 있어 들어갑시다 배짱이 깨야 돼 어차피 이거 뛰고 있는거 언덕에서 쏴서 맞추기 쉽지 않아 차 썼어? 언덕에 차가 있어 255 언덕에 보이지? 점 레드존인데? 야 진짜 엄폐물 없는데 자리 잘 잡고 있는데 레드존되면 진짜 짜증나겠다 우선은 저 언덕 옆에서 올라오는 새끼들 잡자 오케이 저기 녹색나무 두개 있는데 거기서 딱 치면서 아 이거C 마우스 던지 위치를 좀 우리 되게 다 대담하게 뛴다 인생 뭐 있냐? 어차피 잃을 것도 별로 없어 오 애매 집사다 무서워 아니 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응 영역마다 끝 교전하다가 알려줘 어 그냥 알아서 쏴 그냥 다 쏴 그냥 일단 뭔고는 뭐 뭔고 말고 뭐 오겠냐 일로? 무지고는 이게 그건 모르지 모를 일이지 저기 밀타에서 파워드 파워 그리드나 페카이드도 4대 10이네 위치해기면 다 벗지 위치해기면 다 벗지 위치해기면 다 벗지 고지라고 하죠 고원이라고 하죠 고원 벗겠습니다 벗겠습니다 아까 휴식이 혼자 살아남으면 돼 그런거같은 바위가 있어서 그쪽에 많이 쏜고 있어 아 아까 막 쏠걸 킬이라도 신나게 할걸 1등할라고 어디로 올라가야돼? 효민이 쪽으로 올라가야되나? 아야 거길 안하세요 올라갈 길이 없네 이쪽으로 야 그때 어저께 우리 1등했을때랑 분위기 되게 비슷한데 어차피 안하고 있다가 거지로 강만잡고 후방 경기만 하다가 마지막 나중간이 4대고 좀 죽어라 좀 더 좀 더 죽어야지 30분간 민족은 피가 날라 살기 우리 뒤에 엔더 꼭대기가 돼있을꺼야만 어 있지 오케이 가까워 원래 올라가야되 안 올라가도 돼 어? 어떻게 안올라가 안올라가 뭔 밖엔데?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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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필요는 거잖아 저 위에 있으면 이거 발소리 다 들릴텐데 뭐 싸운데 오랫소리가 들리겠네 들리지 하 이럴 줄 알았으면 유앤피먹을걸 나는 벡터가 있지롱 원안 원안 나도 인제 아마도 여기다가 위에서 폭톡 굴리면 폭 쏘냐? 파란색 찍은데 내가 아까 찾았어 일단은 안 보여 S,S,E에서 올라올수도 있고 13명이에요 하아 어? S,E에서 있다 그지 어 S,E에 지금 보니까 보급이 있는 거 같아 아닌가 S이다 195 정도인데 S인데 정확히 아 나 배율 없으면 못 잡고 내가 지금 4배가 있거든 싸운다 위에랑 싸우지마 싸우지마 위에랑 싸우니까 어 그치 뭐야 뭐야 뭐 위에서 쏜다 위에서 쏜거야 위에서 쏜거야 위에서 쏜거야 어디야? 근데? 죽였어 죽였어? 뒤에서 따라와 죽였어? 혜민아 미안해 니꺼 파밍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나도 저걸 파밍해 아 맞네 앞에 가서 M4인데 아 적은 말이야 삼뚝이 깨졌고 M4가 있네 내 M4 먹을게 전술괴물이 많이 있네 4백인데 4백인데 아 막판인데 이게 뭐야 일단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응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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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흑식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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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와 아까워 제 기장도 온다 기장형이 오지 뒤에 또 오나 봐야 되겠다 뒤에도 있네 분명히 있어 분명히 왼쪽에 SE에 SE에 싸웠잖아 SE에 싸웠잖아 W랑 SE랑 싸웠잖아 야 전술괴물이판 하나도 없냐 아 나 오판 모르는데 채도 왜 왼쪽 안봐? 어? 왼쪽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아 잘렸을 수도 있겠구나 WN2 야 5탄이 너무 없다 5탄 좀 있냐? 에릭 나 많아 어 좀 줘 한 100발 이상 필요해 내가 거의 한 200발 이상 들고 있었는데 땡큐 오 더 줘 오케이 땡큐 오케이 넉넉해 이제 다 좋았어 아 많이 가야 되네 으흠 응 그 위에 있다 있겠지 야 그 라인을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어 야 그 라인을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어 야 그 라인을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어 응 봤어 아 씨 빨리 어디야 우측에 있어 W 정확히 W 노란바지야 으악 아 씨 겨우 땄네 혼자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니가 우측에 알아라 두 명 다운 시켰는데 아 씨 그냥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얘 저격이 있긴 한데 빨리 가자 빨리 아 몰라 일단 가자 오 잠깐만 어디로 갔어 어디냐 빨리 빨리 원한으로 알아서 들어가 롬포요라이프 오마이갓 나 죽었다 아아 길 잘못 탔어 와 진짜 아프다 오우 잘했다 잘했다 야 잠깐만 이게 형 죽었어 오우 오우 야야 SR SR에 AR 소음기야 SR 소음기 넘어거라 스카랑 카구팔 배율도 있고 좋은데 메디킷 모아야 되는데 응 먹어야 되는데 응 구상에 일곱개가 있네 뭐 아 시 구상에 일곱개가 있네 위에서도 쏠 수 있을까? 지금 3 대 3이야 와 여기 미친 실화임 저 집으로 들어갔어 아 이렇게 안좋아 오 나이스 오 살았다 다 죽었나? 요 앞에 집집 집에 하나있고 집에 하나있고 한 마리 3 대 1 아니야 지금? 어 집 어디지? 집에 있어 집에 어디지? 재석이 형 앞뒤 보이는 집 어디야? 얘기해 빨리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어차피 줄어들어 가지마 어디야? 원안에 가 있으세요 원안에 어 잠깐만 어디인지 알 어디인지 알 저기 뭐야? 어 저기 저기 어딘지 알지? 내 저기 어 SE 나 살려줘 SE 방향 여기 이 집에 있어 뭐야 왜 안살려줘 왜 안살려 왜 안살려 그 집안에 있어 아 들어가서 보관해서 계단인데 들어가서 저 원안에 또 한 명 있을 수 있어 어 3 대 2네 3 대 1이 아니라 집에 있던 거 한 명이었어 이리 와 응 가고 있어 넌 나온다 오른쪽으로 나온다 잡았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이동 내가 바로 죽었어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앞에 있을 거야 응 저기 있다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오케이 나이스 야아 막판 나이스하게 먹었구만 나이스 나이스 아씨 오 나씨 나 개피 되가지고 막판에 내가 죽인건가? 누가 죽인거야? 하여튼 우리 다같이 쐈지? 난 쏠려고 했는데 죽었어 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쏟아 제석이 형이 맞킬 같은데? 그래? 나 5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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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로고가 있을텐데 펜스캠 아 짜증나 아니야 그래도 1등 했어 너의 그 죽음이 숭고한 죽음이 우리를 1등으로 이끌어 뒀고 아 얘가 얘는 위치액이랑 이런거 아니야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봤어? 마지막 내가 죽였다 마지막 누가 죽였어? 내가 죽였어 어차피 소용없을거 같아서 저기 소음기 버리고 보정기로 바꿔놨거든 그게 이제 뭐 어우 수고들 했어 야 기분좋게 나 이렇게 초반에 다 잘려가지고 아니 너 안초바라 막판에 잘렸지 구경만 했어 구경만 했어 하하하 아우 축하 축하 다들 수고했어 응응 수고했어 이제 타러 다녀들 응 수고했어 응